이번 시간에는 JSON의 형식을 알아보겠습니다. JSON이라는 것은 각각의 서로 다른 언어들, 서로 다른 기술들이 그 기술이 갖고 있는 데이터 타입을 다른 기술 또는 다른 언어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교환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JSON의 API를 대면 PHP인 경우에는 JSON encode, JSON decode 그리고 JavaScript인 경우에는 JSON path 또는 JSON stringify와 같은 API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JSON 형식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JSO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식을 알고 있으면 좋고 또 JSON이 좀 이해하기 편리한 형태의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JSON을 어떤 설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Sublime이라고 하는 에디터의 경우에는 이 설정과 관련된 부분을 어떤 UI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이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JSON 파일을 수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에디터의 여러가지 세팅들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프레퍼런스에서 세팅 디폴트라는 것을 제가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중괄호를 시작해서 이렇게 따옴표 컬러, 따옴표 콤마, 콜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바로 JSON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JSON의 형식에 따라서 폰트 사이즈나 라인 넘버 이런 값들을 세팅을 하게 되면 이 애플리케이션, 즉 Sublime Text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여러가지 설정들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JSON이 이런 설정 파일로도 아주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JSON의 형식을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주 수월하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림을 좀 보시면 좀 독특하게 생긴 그림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놀라운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객체를 만든다. 객체를 만든다고 하면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만들 때는 이런 문법을 갖습니다. 자, 이건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이에요. JSON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호를 다른 언어들에서도 사용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약속된 프로토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알면 JSON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예제죠. 유저 아이디가 ego잉, 그리고 pwd, 패스워드가 1234567이라고 하는 이 객체입니다. 이게 이제 JSON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 문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우선 이렇게 기차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꺾인 부분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선은 앞으로 쭉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긴 부분은 이렇게 갔다가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룰이에요. 자, 우선 이렇게 직진을 할 수가 있죠. 그건 뭐죠? 이렇게 중괄호에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난다. 그 얘기는 중괄호 다음에 스트링, 문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땡땡, 콜론이 온다,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value가 온다는 것이죠. 즉, 키와 value가 요렇게 요런 기호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고 직진을 하게 되면 여기서 중괄호가 끝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요렇게 직진을 해서 위로 올라가서 요렇게 바깥쪽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중괄호로 시작해서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중괄호로 끝난다. 즉, 빈 객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직진을 하면서 가다가 요기서 여러분이 밑으로 내려가서 요렇게 회전을 한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userid, 콜론, ego인, 콤마, 중간에 콤마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pwd, 콜론, 1234567 요게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객체 안에 여러 개의 프로퍼티가 있다면 요 밑에 줄처럼 요렇게 순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예, 기호죠. 자, 그러면 배열을 만든다고 하면 요렇게 생긴 형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 형식을 읽는 법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렇게 출발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면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나는 값이 없는 배열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직진을 하게 되면 값이 하나만 있는 배열이고요. 요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값과 값 사이에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는 어... 값이 여러 개인, 원소가 여러 개인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value, 즉 값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는데 문자, 숫자, 객체, 배열, 뭐 true, false와 같은 불린일 수도 있고요. null일 수도 있는데요. 요 각각의 값들은 예, 쌍따옴표로 묶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린은 true, true는 쌍따옴표, 그리고 숫자 1도 쌍따옴표, 문자도 쌍따옴표로 묶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문자에 대한 형식인데 요기 있는 형식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요기에 있는 요 역슬래시는 요 문자 안에 어떤 문자는 따옴표를 시작해서 따옴표로 끝나는데 그 따옴표 안에 또 다른 따옴표를 쓴다면 그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야 된다. 또는 어떤 특수한 기호를 사용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역슬래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요렇게 해서 제이슨이 제이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 주요 타입, 넘버, 스트링, 그리고 어레이, 오브젝트에 대한 형식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도 제이슨으로 직접 여러분이 어떤 타입, 어떤 텍스트를 제이슨으로 된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면 요긴 이 형식을 잘 살펴보면서 만드시면 제이슨의 형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